각종 방어구와 총기로 무장한 채 사막지대를 횡단하는 남자. 그런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결코 지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곳은 지구로부터 무려 4광년이나 떨어진 행성으로 남자는 무언가를 사냥하기 위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그 사냥감이란 바로 인간. 본인과는 달리 어떠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민간인이었지만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공포에 질린 사냥감의 얼굴에 총알을 박아넣었죠.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그는 무려 5천만 명의 구독자를 부여한 방송인이었으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송출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는 곧바로 어째서 이러한 공공변환 살인이 허용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. 행성의 대기에 퍼진 포자에 노출될 경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으며 누가 감염자들을 더 많이 해치우는가를 내기하는 수준의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. 타일러는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준 뒤 최다 킬 수를 갱신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죠. 타일러는 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일러의 귀에 잡힌 희미한 대화 소리 서로 대화가 가능했을 정도로 이성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타일러는 물론 다른 모든 시청자들마저 그들을 사냥감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. 이때 드론으로부터 들려오는 병공 기질을 발휘해 목숨은 건졌지만 대기의 포자를 막아주는 헬멧이 망가지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. 그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껏 본 적 없을 정도의 후원금이 몰려오고 있었고 타일러는 곧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.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절망했지만 이내 광기어린 마지막 방송을 이어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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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이 그리도 염원하던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.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인터넷 속 명성이 사람들의 목숨,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 영화 해피헌팅. 사실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자신은 물론 남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의 코멘트를 살펴보아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과 그 청중들은 독특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가시성을 위한 인플루언서들의 극단적인 열망으로부터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저 역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만큼 방송인과 시청자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싶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